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중에 6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무언가를 오랜 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8년이나 기다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타 연못 곁에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연못으로 움직이면 그 이후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을 연못으로 옮겨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그를 옮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자기가 먼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자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베데스타 연못 곁의 병자도 38년 동안에나 1등으로 연못을 들어가야 하는 경쟁의 특가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경쟁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품은 채 살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보충을 받은 것은 1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 속의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만 애씁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먼저 가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잠시 경쟁의 치열함을 비우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움의 내용은 묘한 경쟁 심리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나요? 주님께 맡겨보세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경쟁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